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가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의 가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절대의 복음이란 강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문자적으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며 영혼이 멸망길로 가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희미하고 희석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못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어진 비복음적인 예틀과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각인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또 율법적인 복음의 예틀을 완전히 깨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는 교회의 갱신의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자기 자신과 또 교회를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영적 교회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번 주에 강단에 주시는 절대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사와 또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고 복음의 간격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으로 세트를 갖추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기용과 핵심입니다 본문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은 자라고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즉 복음의 기원, 복음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다이자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100%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반드시 사람이 치러야 되고요 또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 없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속죄를 위하여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인퇴되어 인간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재물의 대사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며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모든 사정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궁일이 여기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해결하시고 중보해 주셨고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당시 로마에는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승비하는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닌 우상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주어진 복음만이 절대 복음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28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단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절대 복음인 그리스도 앞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단은 황제의 복음을 줘서 넘어뜨리려고 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을 줘서 진짜 복음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고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영원한 멸망길로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을 주셨습니다 이 훈련도 집중하여서 오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이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함을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절대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가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과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이 분별함을 가지고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천명, 사명, 소명인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확실한 영적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5절 6절에 로마 송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이와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잔이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른받은 자입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또 절대 복음인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주 운명 팔자에 메어서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사단의 자식이 되어 종로를 타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조건 없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어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량의 법으로 해방되어진 참 자유를 누리고 절대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며 핍박과 박해와 승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300년을 숨어 지내면서 고난을 이겨냈고 후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인 복음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사도가 보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표이십니다 그 사랑의 복음이 극한 환경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나를 넘어가고 문제와 환경을 넘어가 절대 흔들림 없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초대교회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유산을 갖기를 원하고 그 유산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온전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세기의 사단도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평안하게 복음을 듣게 하면서 절대 복음이 아니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내 중심의 복음의 생활을 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 자녀 절대 성공 절대 경제 절대 자존심 종교와 문화 속에서 또 자녀들을 후대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소유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녀도 경제도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시간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신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커피에도 심장이 있다고 단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커피를 만드는 기본이 되는 에스플레소 이 에스플레소에 물을 붓고 또 우유를 붓고 시럽을 넣고 다양한 요소들을 넣어서 커피들을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심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시고 또 모든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장충만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말씀에 대입하여 영적 에스플레소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절대의 복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셔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정말 절대의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고 절대의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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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